1. 불꽃 튀는 자존심 안녕하세요. 결승전 2팀의 불꽃 튀는 자존심 대결 스프링 롤파이터 MC를 맡은 저는 닛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닛다니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외모로는 전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은 없어요. 자 어쨌든 저희 오늘 함께하는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. 바로 큐원입니다. 아 좋아요. 아 이게 벌써 기세가 엄청납니다. 여기에 뒤질 수는 없죠. 젠지 좋아 좋아. 자 그러면은 여기 모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각 팀별로 저희가 팬들에게 선물할 굿즈를 양옆에 이렇게 해요.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선물이 다른 팀에게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팬분들을 위해서 양 팀의 선수분들이 열심히 싸워서 오늘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. 주장들을 저희가 한번 모셔보고 과거로 좀 들어봐야겠죠? 오늘 선물 꼭 따가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 좋아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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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질 수 없죠. 티원의 주장 우리 페이커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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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좀 밀리는데 젠지가. 왜 그러나. 아니 뭐해. 아니 뭐해. 졌잖아 이미. 낚졌네. 킥 나갔어. 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죠? 네. 자 그러면은 스프링 롤파이터 지금 시작합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바로 별칠 싸움 인물 퀴즈입니다. 저희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3초 안에 그 인물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이 판 해보고 못하는 사람 나오면 다음 게임 부터 해보고 까끄게 뭐야. 이게 첫 팀인데? 이거 아니야. 어떻게 할래. 뇌정지가 좀 많이 올 것 같아. 공략이 못하는 사람인데. 나 보수야. 나 첫 봤다 보자. 틀리면 어떡하지? 바꿔 바꿔 바꿔. 자. 팀원 준비되셨죠? 자 이제 퀴즈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. 시작. 2. 어? 정답. 3. 정답. 우유프. 정답. 광키. 정답. 데프트. 정답. 다시 돌아와서. 크릴템. 정답. 뒷다리. 정답. 정답. 여기서 갑자기.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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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누구세요? 나왔습니다. 누구세요? 나왔습니다. 거기 이렇게 잘했다. 전쟁인지 몰라. 누구야? 모른다고? 어떻게 몰라? 티오는 실패. 루퍼 선수를 틀렸어요. 젠지. 루퍼 선수. 잘 준비해놨어요? 그럼 도란부터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도브. 정답. 도란에서 도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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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비션. 정답. 엠비션까지 맞췄습니다. 찌너네요. 정답. 정답. 웅동준에서. 정답. 테디. 정답. 네. 구화장전. 구화장전. 정답. 나왔나? 누구야? 너야? 나왔나? 권웅 다 왔어요! 3 2 1 3 2 땡! 진짜 이거 이러지 마세요 3명 아니 현둔아 저거 뭐하는 사람이야? 모르겠어 뭐하는 사람이야? 아니 이거 사냥 시작입니다를 모른다고요? 도라한 선수? 네 연궁도는 아 지금 운동선생님 있습니다 아니 키가 너무 났어 아니 무슨 이거 네 번 네 번 더 이런 게 나올 수 없는데 기가 막히네요 이번 상품은 그대로 가고 다음 키즈 때 그렇습니다 두 배로 선물을 걸겠습니다 네 다음 배틀은 이번에는 인물이 아니에요 챔피언을 맞춰라 2호 못하면 롤 하지마 그렇지? 나 열심히 한다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나 지금 약점인 그렇죠 나무야, 이걸 최악의 할 수 있어 세 문제를 먼저 맞추시면 승리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지원 고맨 씨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죠? 정답 이건 진짜 아 너무 훌륭하네 이거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? 이 정도만 그렇습니다 정답은 티모였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앞서 나가는 T1이고요 네 문제 내주세요 지원 오 우와 지금 쎈데? 어 좋아 어 정답 이야 잘한다 정답 아니 들어갔을 때 웃었다 웃음소리밖에 안 났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네 벌써 2점이나 지금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네 세 번째 세 번째 문제 갑니다 갑니다 뭔 캐릭터 이건 나도 모르게 뭔 캐릭터 자 다 모르시면은 좀 더 들려주는 제가 좀 더 들려드릴 수 있어요 자 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정은 영원한 것 뭐요? 우정은 영원한 것 우정은 영원한 것 렌즈 알아요? 아니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힌트 드리면 우정이 있으려면 뭔가 그래도 둘이 혼자서는 안 되겠죠? 벤준이 이걸 알아? 어 알아요 둘은 알아요? 아니 뭘 알고 좀 좀 해 네 밭 가는 거야? 동사지원 뭐야 아 좋았어 또 우리 여기 다 좋았어 아 이거 좋은데? 아 좋았습니다 아 이게 좋았네 이거 좋았다 자 그럼 다음 갑니다 갑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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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마 지금 오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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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마 야 오! 진짜 진짜!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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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네 이거 진짜 인정 아 구간이 잘해 아 잘해 3대 팀인 젠지도 감탄을 하면서 박수를 쳤어 이거는 인정이 되는 느낌으로 근데 박수를 치고 있어야지 구간이 선수 뭐 소감이나 이거 찢은 네 세 경기 다 퓨즈 받아서 기쁘고요 아 나도 퓨즈 결승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좋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챔피언 마치게 된 T1이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